밑에서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대박이는 물론하고 우리 이제 천민폰마님 뽕순아 폰마님 나올 때 박수 한번 크게 한 번 해주세요 박수 한 번 해주세요 대박이는 어떻게 해서 물러나겠습니다 박수 한 번 해주세요 박수 한 번 해주세요 박수 한 번 해주세요 60세가 저세상에서 갈리기도 하네 아직은 쓸만해서 공감하러 오지네 70세가 저세상에서 갈리기도 하네 깨잉이 생겨서 봄발맛아 보지만 안씨세의 mean 갈리기도 하네 찔리기도 하네 찬리기도 하네 찬리기도 하네 아무 영원의 불담수네 부시세기의 천생의 삶에서 해내리도 오거든 아, 서울의 강제인데 내 관자로 풀네 배세기의 천생의 삶에서 해내리도 오거든 왜 ㅎㅎ 아, 이 곳은 이렇게 손에 가 아, 이 곳은 다 네 곳은 아, 이 곳은 아, 이 곳은 아, 이 곳은 아, 이 곳은 아, 그 곳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즈 얍 도매리로 자동신상에서 나나가 오지 말고 분실세 저세상에서 도매리로 아아 아아 관곈대 도와냐고 도매라 매세 저세상에서 도매리로 도매리로 아아 나나가 관곈대 도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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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도매리로 도매리로 사랑 사랑 잘한다는 아니여 잘한다는 아니여 나 이 노래하면 짜증이 나 왜냐고 물어봐봐 우리 엄마 아버지들 80살만 넘어봐라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말을 안 듣는데 100살이 지나서 150살까지 살아봐라 그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려나 맞지 그녀들이 그녀들 그녀들 겉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만수무강하시 만수무강하시 우리 시엄마 시아버지 언제 뒤지나 말이라도 예쁘게 하간디 얼마나 못된 연들인데 150살까지 살지 말고 100살까지만 살다 죽으면 자식들한테 사랑받소 죽는 것도 아무데나 죽지만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날 딱 지나서 4월달이나 10월달 초상 31.7달 봐라 추울때는 얼마나 죽겄어 자식들 그리고 더울때는 얼마나 덥겄어 그러니까 4월달이나 10월달이나 그때 딱 죽으시오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죽지 말고 시간과 날짜를 잘 정해 어느 때 죽냐 금요일날 6시 이후로 딱 죽어버려 그러면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잖아 무상기기 얼마나 없었어 그런 사람들이 오면 5만원도 넣고 작게 넣는게 5만원도 공수해 그러면 10만원도 넣고 15만원도 넣고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잖아 인정거리가 없어 자기는 숨을 쉴 수 있다고 요 안에 이 새끼가 얼마나 억고 아깝하겠어 우리 가게 가가지고 과자를 한 봉지 사도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파송주의 딱 쓸봤잖아 누가 그거 물러줄꺼여 아직 쓸만하고만 보니까 지금 무한증심만 깨져버리면 소세지 형을 못쓸 자 가자 송스파트 다행히 Your Cub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o 오오오오오오오o sich f Que Oegis キツイモで代わるな アイモンドよ 名前へ ドハンガ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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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고 하... 랜다... 목소리가 나 지금 고Abs산이다 주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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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게... 주니가... 점수 아빠로... 차가운 하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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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쇼 달아야 해 주기가 주지로 나아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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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